황당한 배를 내차는 저세. 편안하고 또 유쾌하다 보니까 함부로 대하시고. 한계로 뭐 이를테면 어떤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큰 고민으로 받았습니까? 이태원에서의 경험인데 지나가는데. 오, 야, 야, 야. 폼스, 폼스. 뭐 이러는 거예요. 어이. 퓌. 뭐 그러고 있잖아. 뭐 이런 거. 너무 불쾌해가지고 딱 뒤돌아 서서 쳐다봤어요 이렇게. 뭐 하시는 겁니까? 그랬더니. 궁금하다. 액션. 오, 카리스마 카리스마. 저는 캐릭터를 잡혔잖아요. 왜? 그게 오히려 사인해줄 때나 그럴 때 되게 좋았던 게 느껴지는 게. 사진 같이 찍어주시면 안 될까요? 귀찮은데요? 건방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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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방처. 진짜 건방처, 건방처, 건방처. 건방처. 아니, 그거 캐릭터 좋아하시는 거예요? 애들이 오면은 저기야 사인해주면 안 돼요. 너 따위가? 아, 맞아.